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양양 설악해변 백사장에서 서핑을 즐기던 관광객 6명이 낙래사고를 입었습니다. 바닷가에서의 낙래사고는 좀 드문 일이죠? 네, 바닷가 자체도 아주 드물고 그런 사고 자체가 드문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발생한 이런 낙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총 17건입니다. 그중에 7명이 사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의 사고 사례를 좀 알아보면 2020년에 북한산의 안반 봉우리를 오르던 등산객 2명이 낙래에 맞는 일이 있었고 그 이듬해 2021년도에는 평창의 대관령에서 우산을 쓴 관광객 1명이 낙래에 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낙래로 인한 화재도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14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희박한 확률을 얘기할 때 벼락 맞을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벼락 맞을 확률이 약 3천만 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아주 희박한 그런 확률인데 그렇지만 이번 양양 사고처럼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발생을 하면 아주 치명적이고 그리고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이게 모두 예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바닷가에서 이런 사고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양양 낙래 사고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망한 남성을 이송한 저희 구급대원에 의하면요.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남성은 심정지 상황이었고 주변 분들이 응급처치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급대원들이 보니까 사망한 남성의 몸에 강한 전기가 들어갔다가 빠져나간 흔적. 그러니까 낙래가 흐른 흔적이 있었고 그리고 온몸에는 약간의 연기가 그렇게 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몸 곳곳에 화상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상 직경뇌 그러니까 낙래를 직접 맞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해변에 앉아있던 그 남성분의 낙래를 직접 맞았고 그때 내린 빗물 때문에 해변에 내린 빗물 때문에 전기가 주변으로 흐르면서 한 반경 한 2, 30m에 있던 한 5분이 감전되면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평지는 사실 종종 발생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해변이나 바다 쪽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간의 사고 사례를 보면 대부분 거의 다가 산지나 평지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양양의 낙래 사고는 아주 특이하죠. 바다, 해변에 이렇게 낙래가 떨어졌습니다. 이걸로 봐도 해변이나 바다도 결코 낙래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건데요. 낙래는 정말 어디든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번개는 산이든 바다든 어느 하늘에서나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번개는 가장 가까운 땅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변에서의 낙래 사고, 예방이라기보다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유념해야 되겠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낙래가 떨어지기,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내린다든지 돌풍이 분다든지 분명히 사전 전조 증상이, 전조 징후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걸 좀 눈여겨보시고 그런 징후가 있다면 가급적 몸에 물기를 많이 닦아내고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파라솔이나 텐트는 지극히 위험하고요. 해변 뒤편의 나무 밑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낙래는 좀 더 높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나무는 우리 사람 키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낙래에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나무 주변에 있다가 감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피래 설비가 없는 오두막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것들도 낙래를 피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가급적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라고 또 주변에 아무 건물이 없다면 자동차 안으로 대피하셔도 됩니다. 자동차, 다만 자동차 안에 계신다면 차 내부의 금속 재질에는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0, 30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30초, 30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그러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번쩍하고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리면 내 근처에 낙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후에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안전한 게 확인이 되면 야외활동을 재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 예방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